다음 연예인은 또 논란이 됐던 김새론 씨입니다. 김새론 씨가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자숙기간을 갖다가 연극으로 복귀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잘 안 됐다면서요. 여론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고 자숙기간을 제대로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간도 짧지만 그 기간 중에 김새론 씨가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보다는 뭔가 논란이 되는 이슈로서의 모습으로 대중에게 소식이 전해진 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예계 활동 연극 가족극이라고 하는데 그 가족극에 복귀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가족극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좀 의식한 탓인지 돌연 하차를 선언하면서 복귀는 결국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숙기간 중에도 그 배우 김수연 씨 지금 눈물의 영화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의 남자 배우죠. 김수연 씨하고 이렇게 볼을 대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가 지워서 또 한 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사실 김수연 씨가 지금 드라마 주인공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두 사람이 찍은 개인적인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를 해서 이게 무슨 셀프 열애 공개냐 뭐냐라고 하면서 논란이 됐었고요. 또 최근에 SNS에 글을 올린 게 문제가 된 게 하차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짧은 쇼츠 영상을 두 개로 올렸다가 갑자기 삭제를 했는데 상사에게 사과하는 법 쇼츠 영상 이어서 욕설을 섞어서 힘든데 그만들 좀 하면 안 돼요. 요즘 따라 꼭 하고 싶은 말이라는 그 쇼츠 영상을 저렇게 올렸다가 바로 삭제를 한 거예요. 올렸다 지웠다. 저 오른쪽에는 공효진 씨 얼굴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게 드라마의 한 대사, 한 장면인데 그걸 짧은 영상으로 올린 거를 올렸다가 지웠는데 이게 혹시 김새론 씨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 냅더라. 그렇죠. 자기도 그만큼 힘든데 그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대중에게 불평을 말하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김수연 씨와의 사진을 올렸을 때는 누군가는 실수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보기에는 그거예요. 김새론 씨가 자숙을 하면서 기간도 기간이지만 그동안 생계가 힘들다고 했는데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다든가 아니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조작 논란이라든가 또 술자리를 가지면서 생일 파티를 화려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올렸지 진정성 있는 어떤 반성이나 자숙의 모습은 사실 많이 전해지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 참 잘하는 배우였는데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서 좀 안타까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